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해서 이제 고조선이 열린 날이죠. 이렇게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 개천절에 편안히 쉬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면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쉬시면서 또 한 번 좋은 내용 알아가시라고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고려하연 주가를 분석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대신 구독, 좋아요로 남프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고려하연 주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고려하연은 전 거래일에 아주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종가로는 3% 상승, 3.6%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위꼬리, 아래꼬리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 지금 MBK 파트너스 영풍 쪽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하연 측에서도 공개 매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서로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서로 지금 어떻게든 지분 확보를 위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전날에 자사주 매입 금지가 관련된 법안 내용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기각이 되면서 고려하연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가능해졌죠. 그리고 가능해지자마자 공개 매수 얼마에 한다고 했습니까? 공개 매수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최고가가 75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71만 원 정도니까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지금보다도 12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개 매수가만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매매 매수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서 이번에 고려하연 최은범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했는데 고려하연에 주식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풍과 MBK 간의 계약상 보유주식 처분 불가하다. 그러니까 영풍이 거의 뭐 어때요? 거의 우리가 망해도 되는데 너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우리 주식 MBK의 옵션으로 통해서 걸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의 경영권 완전히 나가리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풍과 MBK 간 계약 때문에 보유주식을 처분을 못해요. 영풍이 이제 와서 화해하고 싶다. 이제 와서 고려하연 측으로 아 우리 잘못했다. 우리 서로 이제 화해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벌써부터 화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쪽이 분명히 후달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최은범 회장이 지금 후달리는 상황이 아니라 영풍 MBK 파트너스가 확실히 지금 후달리는 상황에 이제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하연 회장이 2일 기장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양사 간의 전격 화해 가능성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다? 화해에 대해서 현실성이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끝날 때까지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냐? 주가는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영풍 측의 지분 33.1% 고려현 측의 33.9%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에서 서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밀어넣은 다음에 지분을 더 우위에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사주가 있죠. 보유 자사주 2.39% 이 부분이 이제 고려현 측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려현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고려현 측으로 아주 좋은 합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지분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고려현 주주분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너무나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껏 고려현이 성장을 못했던 이유는 이 성장성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성 확보를 못한 이유는 결국 투자금이 아주 활발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상황이고 투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대주주, 최대주주가 배당금만 쏙쏙 빼먹고 기업의 이윤을 투자로 확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만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리고 최대주주가 회사의 성장성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만 밝히다 보니까 지금 기업 자체가 어때요?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경영권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경영권이 아니라 경영 쪽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 자,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고려현이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며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율 공시까지 냈습니다. 중장기 재무 목표, 중장기 영업이익률 12% 이상 추진을 하겠다. 매출액은 2.5배 성장을 시킬 거고요. 신사업 매출 비중이 50%로 확대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회사 바로 강하게 성장시키겠다라고 공시 내용을 했고요. 자, 밸류업까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주화는 더욱 강화하겠다. 자, 이번에 영풍 내지 MBK 파트너스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털어내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배당에도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죠. 유보율 8000% 이하 유지 목표.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현금이 많은데 이 현금을 어디다 써야 돼요? 계속 계속 투자하는 데 써서 회사의 성장성 올라가 되는데 회사 내에 돈으로만 쌓아놓고 있다 보면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유보율 8000% 이하를 통해서 투자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여러분 고려하연에 PBR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PBR 많이 들어보셨죠? PBR은 여러분들 뭐냐? 1.69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회사의 장부가치 있죠? 회사의 장부가치. 회사 그 자체에 종이로 써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장부가치 대비해서 주가, 시가총액이 1.6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낮은 수준이냐 높은 수준이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부가치 대비해서 이제 PBR 훨씬 더 주가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기업을 한번 보시면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SK하이닉스는 PBR이 2.1%입니다. 이런 대형주도 2.17%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도 역시 PBR이 얼마냐? PBR은 7.25%, 장부가치 대비해서 7배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안은 여러분 1.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정평가를 본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안이 이제 유보율 낮추고 현금 계속 쓰겠다. 투자하겠다. 자, 배당금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제거하는 데 힘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월 7일, 10월 7일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승기가 정해진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그때그때 이벤트 내용과 함께 중장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단기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게 된다면 수익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고려안 주주분들에게 확실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고점 찍고 다시 눌림목 나왔다가 중단기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지점이 어딘지, 이런 지점이 어딘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지점이 왔을 때, 확실한 지점이 왔을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매 타점 신호 지금 현재 무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고려안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당연히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미 첫 번째 이 갭 상승 이후에 지금 이 지점은 아주 가격대가 낮은 지점이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무조건 좋은 자리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역시 또 정말 좋은 자리, 매도 타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고려아연의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과금 과정 같은 거 없습니다. 문자만 한 통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은요. 당연히 이제 제 채널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셔가지고 채널 성장을 시키고 싶으니까요.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단순히 여러분들 채널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하시면서 돈 벌어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앞으로 몇 달이 아니라 앞으로 반년, 1년, 1년 반 계속해서 타점 나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매매 타점 그때그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자회견 내용들, 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려하연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부분들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어떤 내용을 들고 오냐에 따라서 미리 계획하고 있던 시나리오를 잘 적용을 시켜서 주가를 어느 정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려하연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내지 신규 투자 고민하신 분들,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꼭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